네. 일단은 하반경직성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경직성이라는 것은 아래가 좀 경직되어 있다. 닫혀 있다. 즉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누군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코스피 기준입니다.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갈 때 돌파할 때 수급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지키는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좀 지루한 장에서는 재료와 어떠한 그런 흐름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반도체가 요즘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죠. 혹은 게임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의 강세 등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테마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 수급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수급이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의 매도세가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비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보다는 그 외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좀 포지션 잡고 접근하셔야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돌파하는 힘은 좀 부족하지만 하다는 잘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전략 또는 자동차나 메타버스 같이 개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보는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제 좀 등락폭이 있긴 한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속적으로 시장을 두각받고 있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러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시세가 벌써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6,500에서 7천만 원 사이에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과 다른 게 안정적인 수급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를 셀 수 있다는 부분 언급 이후에 그 이후에도 가상화폐 ETF 미국 시장 성장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열풍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광풍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 상승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인 어피트에 투자했던 오리투자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단알 그다음에 빗섬집을 갖고 있는 비덴트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